미국 배각관의 인터넷 민원 사이트인 We the People의 첫 화면입니다.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요코라는 일본 네티즌은 최근 We the People의 미 하원 결의안 121호 폐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결의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사과하거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하원 결의안이 조작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동을 비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군대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고 자백했던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가 나중에 이를 허구라고 고백했다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는 2,800여 명이 서명했지만 백악관이 공식 답변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30일 이내 2만 5천명 이상 서명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재미 일본인들은 최근 뉴저지주에 건립된 제2군대 위안부 기념비의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도 제출했으며 재미 한국교포들이 이에 대항하는 서명운동을 펼치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사이트에는 한일 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청원만 5건이 올라와 있고 서명자도 16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한일 네티즌 간의 외교 전쟁이 한창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유석희입니다.